이제는 말할 수 아니 아니 이제는 나갈 수 있다 이리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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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갔다 장병 여러분 5월 8일부터 휴가 나갈 수 있어요 2월 22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병들의 금쪽같은 외출, 외방, 휴가 군에선 단체생활을 하는 군 복무 특성을 고려해 정부 기준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왔는데요 4월 24일부터 출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출타 시행 후에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자 추이도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휴가도 재개하기로 한 건데요 외박과 면회는 휴가 시행 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가 시행에 따라 군에선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 지침 교육과 준비를 강구했다고 하는데요 장병 여러분 철저한 위생관리로 즐거운 휴가 만끽하세요 그리고 휴가 가두! 뉴스 봐봐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